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교쇼 투어링 FW-06 조종이부터 시작해서 차량이 굉장히 깔끔하고요. 군소적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. 판매량도 어마어마하고요. 어제 저녁에 회원님께서 기본 세팅, 주행이 아니에요. 기본 세팅, 공예전에서 기본 세팅인데 시동도 안 꺼지고 아주 좋더라고요. 안에 내용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서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작은 12통으로 한 3통 정도만 더 떼시고 2통 그다음에 3통은 천천히 떼시고 2통은 강하게 떼시고 나머지 한 통 때는 하이 잡으면서 하시면 한 5, 6통, 7통? 그렇지만 진짜 제대로 하신 분은 10통까지 떼시죠. 길들이기가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면 장대한 제품인데 길들이기를 원하시면 제가 해드리는데요. 그 내용으로 따로 연락주시고요. 바디핀도 4개 따로 챙겨놨습니다. 바디핀 내주시고 길들이기 제일 중요한데 유튜브에다가 RC-Life FW-06 검색하셔가지고 주행 동영상, 약힐뜨기 동영상, 그 다음에 세팅하는 거 한번 쭉 보시고요. 시동 장비해서 세팅까지 풀로 하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엔진차는 연료죠. 연료를 이렇게 2개, 온로더 타입으로 해서 2개를 주문을 했습니다. 하나는 프레셋이니까 이렇게 제품이 같이 되어있고요. 하나는 또 추가자였어요. 제가 보기에는 한 통은 완전히 기슬인 다음에 그 다음에 쭉쭉 당기시면 레이스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. 시동 장비할 때 필요한 이런 14인치라든가 이거 필터 꼭 끼고 사용하시고요. 자, 멋진 제품. 자, 아우드도 있네요. 자, 멋진 제품. 여기다가 위대님 차 번호 한번 쭉 적으시면 어떨까 합니다. 자, FW-06, 바디, 그 다음에 모든 풀셋이 되어있는 제품입니다. 안에 내용을 보고 싶은 분께서는 유튜브에다가 RC-Life FW-06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멋진 차량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FW-06 교수요 차량입니다. 엔진 투어링의 거의 지존이죠. 10대 엔진 투어링의 거의 여러분들 판매력이 엄청난 제품입니다. 바디에 여러가지 있으니까 고맙시고요. 예쓰!